사정법인 한국재능기구협회 위안협회와 배국생들의 주식회사에 의한 배국생은 양기관의 협력 및 영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법무를 체결한다. 나머지 생략하고요. 이제 양사 사인하시면 됩니다. 양사 사인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실께요. 최회장님 조금 이쪽으로. 자,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서서 한 번 하실까요? 네. 조금만 이쪽으로 이동하실께요. 조금만. 예, 다시 이동하실께요. 자, 좋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주실께요. 자, 하나 둘. 네. 자, 그러면은. 아. 자, 위축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축장 소속 상인공원. 이름 최세규. 위상기 본인은 벽색고리아 주식회사 상인공원으로 위축합니다. 자, 2023년 5월 19일. 네, 백색그룹 회장 이상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기해 보실께요. 자, 하나 둘. 잠시만요. 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조금만 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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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그, 수고해진 이상훈 회장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상인공원으로 찾아주신 최세규 고모님의 인사말씀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료역 5월입니다. 5월의 푸름처럼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게 오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44년 되는 백숙소 프리아와 또 우리 재능기부협회가 MOA를 맺는 그 아름다운 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백숙소 프리아와 우리 재능기부협회와 함께 우리가 꿈을 꿀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꿈을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재능기부가 갖고 있는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나누고 공유하면서 또 상호 부가치를 창출해서 백숙소 프리아가 추구하는 그 일을 꼭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꽃향기는 편리가고 사람향기는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숙소의 코리아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맞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혼자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난다고 그러는데요.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을 꼭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느냐 백숙소의 역사, 백숙소의 미래 그리고 백숙소에서 추구하는 KBT 확실하게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명성 있는 그런 그룹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상훈 회장님을 보는 순간에 제가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 열정적인 모습 너무 불필요하고 순실하고 열정적인 모습 추진력이 너무 강해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천하지 않으면 지어버려놔요. 바로바로 실천을 넘기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면 진실하고 경험하고 항상 겸손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의 대안을 보면서 분명히 백옥생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멀리하면 공모 직척도 다 멀리하면 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도 등에 지면 짐이 될 수 있지만 가슴이 아닌 사랑이 납니다. 사랑을 지선하는 백옥생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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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으로 갈게. 자 하나둔 자 한번 더 자 하나둔 자 하나둔 네 고맙습니다.